안녕하세요 시간을 디자인하는 컨템포러리 주얼리 브랜드 짠! 월간입니다 이 반지의 이름은 TYT 실버반지입니다 이 반지는 BTS의 제이홉님, 에이핑크의 정원진님, 박지윤님 등이 착용해주셨어요 저희 브랜드 슬러건 Take Your Time의 약자 TYT 윗부분 라인을 합쳐서 디자인한 반지예요 일반 반지와는 다르게 라인을 그려가기 때문에 심플하지만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뒤집어서 많이 착용해주셨는데요 알파벳 A 같기도 해서 유니크하다는 평이 많고 매니아층 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셨어요 이렇게 라인이 강조된다는 것을 고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심플할수록 어려운 게 스타일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지를 소화해 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센스이자 암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지의 디테일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십자모양이 시선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이 반지가 더욱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또 이 반지는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해서 거의 1호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원하시는 손가락에 잘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